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KBS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저희한테는 한 달에 한 번 뵙기 쉽지 않은 분이죠? KBS의 박종훈 기자, 경제전문기자 박종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주 외부로 못 나가시는데 그중에 카드 하나를 오늘 저희에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경제 돌아가는 거 보시면서 이런저런 생각, 걱정, 고민 많으시죠? 네, 특히 아마도 지난주에 급락에 따른 충격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것 같고 오늘은 또 급등을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번에는 흥분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일단은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오늘은 제가 과거의 패턴이 어땠는지를 통해서 한번 미래가 조금이나마 그래도 좀 조망을 해볼까 하거든요. 과거의 예전에 이런 요즘처럼 싱숭생숭하던 시기에 어땠는지. 그렇죠. 그래서 대공황 이후에 13번의 위기, 대공황 뺐어요. 왜냐하면 대공황은 워낙 큰 위기고 대공황을 넣는 순간 평균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13번의 경제 위기에서 회복될 때 주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때 패턴에 따라서 제가 한번 평균을 내봤거든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같이 볼까요? 네. 그래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나옵니다. 13번의 경제 위기에서 회복이 돼서 주가가 상승할 때 어떤 식으로 상승했냐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1년 차에 진짜 엄청나게 극적인 상승세를 보입니다. V자 반등이었군요. 네. 항상 위기가 온 다음에 V자 반등을 했고요. 이 위기에 점점 익숙해지니까 이번에 2020년 위기 때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무려 47%나 올라서 진짜 깜짝 놀랄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문제는 13번 다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특이한 게 2년 차인데 이제 우리가 2년 차를 곧 맞이하잖아요. 3월이 되면 2년 차가 되겠죠. 왜냐하면 3월부터 기산을 할 테니까. 그렇게 기산하지 말고 만으로 따지면 좋겠다. 만으로 따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정한 비교. 지금부터 2년 차 시작. 봄에 위기가 온 적도 있고 가을에 온 적도 있기 때문에 2년 차를 놓고 제가 평균을 내봤더니 2년 차에는 11%가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나쁘진 않나. 네. 나쁘진 않나. 특히 상승률은 줄어드네요. 네. 그래서 지난해 상승률을 보고 만약에 올해 새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약간 실망을 할 수 있는 한 해거든요. 그래서 약간 눈높이를 낮추실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년 차가 11%로 끝났다고 해서 결코 평온했던 11%가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변동성이 혹시 컸어요? 네. 2년 차는 항상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 이유가 1년 차의 경험을 통해서 2년 차에도 이 상승을 하겠지라고 들어오는 굉장히 높은 비전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차익실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게 고평가됐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2년 차에서 완전히 부딪히면서 S&P 지수를 봤을 때 2년 차에 굉장히 대단히 불안한 모습을 미국에서 보였거든요. 그러나 다행히 이 불안을 딛고 대체로는 상승을 했고요. 13번의 경제 위기 중에서 단 한 번만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고 12번은 다 2년 차에는 다 플러스였습니다. 그 2년 차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그 한 번이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1937년 그때 무렵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실수를 했냐면 연준에서 그때 패드에서는 기술이 좀 떨어졌어요. 통화정책 기술이 떨어졌고 지금도 유명한 X의 실수라는 걸 했고 연준에서 그런 실수를 하는 바람에 2년 차에 하락을 했고요. 대체로 상승을 했고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그냥 평균이 비슷한 게 아니고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1년 차에 엄청 극적인 상승 그다음에 2년 차에는 한 11% 상승하되 항상 요동치고. 그런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3년 차죠. 3년 차는 4%를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때 심지어 하락한 게 절반입니다. 상승이 절반, 하락이 절반. 그래서 평균 4% 플러스. 네, 그렇죠. 특히 하락한 경우에는 WDBO거나 그럴 때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3년 차에 투자를 시작하는 게 가장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S&P 지수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얼마냐? 12%입니다. 해마다 대체로 12%씩 상승해 왔거든요. 그동안? 네, 그동안. 그러니까 47%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그리고 11%는 평균만큼 했다고 봐야죠. 2년 차. 그리고 3년 차의 4%는 얼마나 저조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급락을 하니까 충격을 좀 받고 또 상승하니까 일단은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을 것 같고요. 올해는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날 건데 이번에 2020년, 2021년에 겪게 될 상황을 가장 비슷하게 겪었던 게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이잖아요. 최근의 일이죠? 네. 그때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첫 해 많이 오르고 점점 상승률이 그러네요. 그러다가 다시 하락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패턴은 패턴일 뿐이다. 이게 무려 13번이나 반복됐다고 해서 14번째도 똑같이 반복되라는 법은 없죠. 이번에? 네. 그렇지만 패턴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 이 정도가 제 생각이거든요. 무려 13번이나 반복된 것에 그 패턴이 참고는 하되 이번에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일단 2008년 글로벌 금융이기 때 어떤 일 있었는지를 좀 보면 이번하고 비슷한 점이 뭐냐면 속도와 강도가 그 전에 12번하고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상승세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가 연준이 2008년에 새로 개발한 신무기 양적 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했냐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이기 다음에 2009년 2월부터 3월부터 상승을 했는데 그 뒤로 1년 동안 69%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47%보다 훨씬 높았죠. 그리고 2년 차에는 16%가 올랐고요. 3년 차에는 3.7% 역시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2020년 글로벌 금융이기 이후로는 어땠냐 하면 단 10달 만에 무려 72%가 올랐습니다. S&P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강도가 얼마나 강해졌는가. 그만큼 연준이 훨씬 더 긴장했고 또 연준이 이 양쪽 완화를 훨씬 더 잘 다루게 됐기 때문에 너무 적절하게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건데 글로벌 금융이기보다 지금 진행 속도가 저는 딱 1.5배속이에요. 유튜브 보통 1.5배속으로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진행되는 속도가 딱 1.5배속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년 차, 3년 차 이 속도가. 2년, 3년까지 안 가고. 안 가고.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속도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사실은 상반기에 아주 압축적으로 빠르게 예를 들어서 등락을 막 거듭하면서 지금 과거하고 패턴이 똑같다면 등락을 마구 거듭하면서 상반기 중에 언젠가 고점을 찍고 하반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새로 바뀐 패턴 속에서 속도가 빨라졌다는 걸 감안한다면 하반기에는 약간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상반기에는 또 상반기대로 물론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이 있어야 되고 하반기에는 과거의 3년 차에 나타났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겠네요. 1년 차와 2년 차, 3년 차의 차이점을 조금 주목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면 3년 차에는 항상 주가가 이렇게 많이 흔들렸는가. 그러게요. 그 이유를 알면 반복될지 아닐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가장 큰 이유가 실물경제가 회복될 때입니다. 실물경제가 회복되면 보통 금융위기가 오면 돈의 힘으로 모든 걸 홍수를 만들어서 일단 부실이나 모든 걸 돈의 힘으로 다 안 보이게 만들잖아요. 일단은 다 살려. 그렇죠. 그런데 실물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 압력을 줄이면서 홍수 피해 난 다음에 피해 난 지역을 가보면 취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가봤는데 슬슬 물 빠지기 시작하면 차복하죠. 물 빠지고 나면 문제는 부실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3년 차에 그 옥석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번 여름의 관건은 그거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이번 겨울에 정말 저점을 지나서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봄 되고 여름 되면서 점점 따뜻해지면서 백신이든 아니면 따뜻해진 걸로 인해서 코로나19의 어떤 피해가 좀 줄어들고 경제활동이 다시 재개된다면 이게 단순히 그냥 경기가 회복되니까 주가가 다시 오르겠지라고 보기에는 과거의 13번의 패턴으로 볼 때는 자칫 이 돈의 힘을 좀 줄여나가는 그게 더 마이너스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한다. 네. 그런 측면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과거의 패턴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13번 패턴만큼 14번째도 똑같이 반복될 것이냐에서는 과거와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이 점을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요즘 상황이 과거와 다른 점 네. 크게 다른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좋은 점 두 개, 나쁜 점 두 개씩 해서 총 네 개입니다. 뭐부터 듣고 싶으세요? 좋은 점부터? 아니면 과거 패턴? 좋은 점 하나, 나쁜 점 하나. 하나씩 하나씩 해볼까요? 좋은 점 하나, 나쁜 점 하나. 이렇게 해볼까요? 먼저 좋은 점부터 하면 진짜 강력하고 노련한 연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연준이가 아주 달라졌어요. 우리 연준이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달리 굉장히 강력할 뿐만 아니라 노련한데 과거의 연준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 때 큰 시술에서 그러지 않아도 살아나려던 경제를 한 번 완전히 망가뜨린 적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2년 차의 유일한 마이너스라고 했던 그때 에크스의 실수 같은 그런 실수를 하는 연준은 사라졌거든요. 지금의 연준은 굉장히 기민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지표를 보면서 노련하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위기를 조율할 만한 힘이 있고요. 그리고 버블이 너무 과도하기 전에 약간 좀 김을 뺐다가 또 다시 돈을 풀었다가 하는 굉장히 노련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지금 현재 이 버블 형태 물론 버블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버블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버블이야말로 부를 늘려주는 그것도 굉장히 빨리 늘려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 저의 버블의 정의는 뭐냐면 실물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금융시장, 자산시장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하면 조금이라도 앞서가면 네. 이걸 버블이라고 봤을 때 대체로 우리가 겪었던 버블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대공황 직전의 버블처럼 호황이 오면 사람들이 과도한 기대를 해서 호황형 버블을 겪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닷컴 버블 이런 것도 인터넷 시대가 본데 뉴 이코노미야 신경제가 온다니까 그렇게 굉장히 좋은 경제 호황이 온다니까 라는 생각에서 호황형 버블을 겪게 되는데 이번에 이 팬데믹 버블 코로나19로 인한 이 버블의 특이한 성격은 뭐냐면 실물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그 상황에서 오직 돈의 힘으로 올라선 진짜 불황형 버블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물론 비슷한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주가 상승도 불황형 버블에 가깝지만 그때는 사실 위기가 금융 쪽에서 왔어요. 그다음에 실물 쪽에 오는 걸 전의를 막기 위한 거였지 이번처럼 실물 쪽이 무너져서 금융의 힘으로 살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불황형 버블이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처음 맞는 그런 버블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불황이면 불황이지 불황의 버블은 없었다. 그렇죠. 양적완화라는 아주 놀라운 발명품 덕분에 연준이 불황일 때 이렇게 부어보니까 더 괜찮네 이런 걸 처음으로 발견한 치료법 때문에 그렇죠. 부어보니까 잘 되네. 괜찮네. 더 부을까? 진짜 부을 거야. 잘 되네. 2008년에 해보고 나서 굉장히 잘 됐는데 왜 진작 안 했지? 이러면서 양적완화를 시작해서 일어난 일인데 이 불황형 버블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점은 뭐냐 하면 일종의 시장이 인질극을 하는 거거든요. 인질이 실물 경제를 놓고 만약에 경제 안 좋아지기만 해봐. 금융시 안 좋아지기만 해봐. 그러면 진짜 끝장이야. 이제 경제는 끝장이야. 일종의 시장이 연준을 상대로 인질극을 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전판이 하나 깔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연준 입장에서는 이 인질을 포기하는 순간 대공황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진짜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질극이라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불황형 버블의 단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엄청나게 양적완화하고 이것만으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양적완화를 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 보니까 실물로 전이되기 전에 이렇게 양적완화로 경제를 막고 금융시장을 살려놓으니까 한 6년이 걸렸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실물 경제가 살아난 건 2014년이니까 6년 동안 금융시장을 지켰더니 어? 괜찮더라. 그러니까 실물이 살아나는 거에 대한 기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물부터 타격을 주고 위기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실물이 살아나기 전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실물이 살아나기 전에 금리가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있잖아요.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해서 국제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혹시라도 이게 연준에서 채권해서 계속 양적원화해서 국제를 사주고 있지만 뭐가 삐그덕거려서 그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국제는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2020년, 2021년에 연속으로 발행하게 생겼는데 이거를 계속 받쳐주는 건 뒤에 연준이 이걸 사준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메커니즘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서 경기가 살아나는 데는 아직도 한참 걸릴 텐데 불황형 버블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삐그덕거리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인 거고요. 또 하나가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적원화를 통한 인지극, 언젠가는 반드시 이걸 주가가 떨어지면 또 연준이 나타나서 구원투수로 또 뛰어질 거야. 21년에 만약에 주가가 한 1, 20% 떨어져 봐봐. 언제든 또 구원투수로 오겠지. 이런 어떤 우리 입장에서는 안도감을 갖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불황형 버블 특성 때문에 또 하나는 단점을 역시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황형 버블의 장단점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단점들이 앞으로 점점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조금씩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하고 맞물렸을 때 파장을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2년 차의 주가 하락률이 얼마였냐면 한 13.5% 정도 떨어졌었어요. 2년 차에? 네. S&P 지수 기준으로. 1년 차에 많이 올랐다가? 네. 1년 차에 많이 올랐다가.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영향을 하반기에 좀 더 증폭시킬 가능성은 조금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년 차에 주가 하락률이 18% 정도 됐기 때문에 좀 더 타겟이 컸거든요. 3년 차에. 그런데 그 S&P 하락률로 볼 때 그게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황형 버블이라는 걸, 불황일 것 같을 때 버블 만드는 거?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한다면 그게 2008년 위기 때 한 번 쓰고 지금이 사실 두 번째 쓰는 거잖아요. 두 번째 쓰는 거죠. 한 번 써보니까 위기가 깊어지지 않는 단점은 있는데 야, 그러니까 뭐 좋네. 스테레이드처럼 웬만한 경우에 다 됐네 싶은데 그러고 나니까 회복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네. 맞습니다. 구조조정도 안 되고 하니까 고통도 없는 반면 개운하게 낫는 것도 없는 그런 그냥 뭔가 몽환적인 상황이 10년간 계속되다가 갑자기 바이러스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미국 경제에 가장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줬던 이유가 과거에 13번의 위기들을 그렇게 빠르게 회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제는 한마디로 속가내는 기술이 굉장하거든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시장의 힘으로 그야말로 비율적인 기업들이 빨리 도퇴되버리면 남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단가를 빨리 올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어떤 좀비형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훨씬 높아지고 그 기업들이 초과 이윤을 올리면서 회복 속도가 빨라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데 오히려 이런 불황형법을 유사했죠. 그 당시에도. 그래서 6년이나 걸렸지만 이번에는 6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난한 그 가시바퀴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부작용이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좋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단점은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 약이 쓰이고 있는데 야 요약 이거 금방 떨어지면 어떡하지? 비싸다고 더 안 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을 투자자들이 할 수 있다. 그렇죠. 일단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 시나리오는 저는 패턴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왜냐하면 13번이나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됐기 때문에 이 패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점검을 하자는 거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좀 좋은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이번에는 기업 실적이 완전히 바탕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코로나19로 수많은 경기 불황의 측면이 모든 것들이 왔는데 웬걸 기업 실적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러게요. 기업 실적은 좋아지고 업자 실적은 악화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서비스업 이렇게 나눈다면 되게 안쓰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돈을 많이 버는 쪽에서 돈을 많이 버게 된 거고 우리가 보통 중산층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산층이 많이 종사하는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기업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 엄청나게 좋아진 상태로 2020년을 보냈는데 이 점은 장점이긴 한데 현재 주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데 다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을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나가서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여행 이런 쪽 아니면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거나 이런 쪽에서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제조업 수요로 돌렸잖아요. 남는 돈 모으니까 테레비 75인치 사도 돈 남네.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 때 멀티탭 풍기가 나서 멀티탭 구하러 다녀야 되는. 미국 사람들이 멀티탭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가전제품은 많이 샀는데 구할 때가 없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전제품을 많이 사게 되면 어쨌든 2020년에 산 만큼 사람들이 교체 주기로 봤을 때는 21년에 그만한 호황을 누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클라우드나 이런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나 언택트 쪽에 여러 가지 소비들도 많이 늘었는데 이제 사람들의 기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게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20년에 이런 언택트 산업이 21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 점은 이제 기업 실적이 좋았다는 점이지만 그래도 그걸 갉아먹는. 그렇죠. 이게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은데 코로나의 수혜든 소동이든 간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런 산업들이 23년, 24년에 계속해서 뻗어나갈 건 분명하지만 굉장히 단기적으로 20년에 엄청난 수요가 몰렸었고요. 만약에 21년에 어떤 방식이든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의 여파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날씨가 좀 풀려서라든가 백신이 보급돼서라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건 제조업에 대한 그런 수요라든가 언택트 산업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가장 억눌렸던 건 지금 서비스업 수요, 여행 수요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면 이건 지금까지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그런 측면이지만 기업 실적이 언택트 산업이나 아니면 제조업 쪽이 21년에도 아주 탄탄하게 21년 하반기에도 받쳐질 거냐는 약간의 의문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달라진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패권 전쟁이라고 봅니다. 2008년하고도 다르고요. 이게 13번의 그동안 위기하고도 굉장히 양상이 다른데 패권 전쟁이라면 전 세계 패권을 놓고 싸우는 G2의 대결 양상이 네, 맞습니다. 이 평균하고 만약에 달라진다면 저는 패권 전쟁 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사실 패권 전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공조가 굉장히 잘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돈을 풀 때 중국도 따라서 엄청난 돈을 풀었고 그 때문에 물론 중국 기업들이 지금 빚더미에 있긴 하지만 중국의 총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조에 유럽, 중국, 미국이 다 같이 합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28일 날 블랙스완과 회색 코프스 사건에 잘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2008년에 이루어졌던 전 세계적인 돈 풀기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유럽하고 지금 돈 푸는 속도가 굉장히 또 다르거든요. 유럽하고는 또 미국이 통화 전쟁을 하는 판인데 유럽에서 더 빠른 속도로 돈 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균등한 상태로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이 지금 돈 풀기 속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더 많이 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더 많이 풀었는데 제 생각에는 유럽이 아마 선수를 칠 가능성이 21년에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21년에 더 빨리 돈을 풀 거니까 달러와 약세가 더 빨라질 것이다.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데 1월에 나타난 현상은 정반대거든요. 달러와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오히려 회복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럽이 돈을 더 풀 거라는 전망이 지금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걸 지금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2008년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패권 전쟁이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대공학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신흥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나 일본하고 기존의 영국이나 미국에서 패권 전쟁이 시작되니까 국제 공조가 잘 안 됐고 서로 진짜 백워사이 네이버라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이 돼요. 이걸 직역을 하면. 근린 궁핍화. 그렇죠. 근린 궁핍화. 한자를 쓰면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그때는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재정 정책이나 아니면 특히 금융 정책이 세계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큰 문제일 수도 있고 큰 기회일 수도 있고 변동성 아주 커지는 문제네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심지어는 중국이 생산을 더해서 미국 도와줄게 그럼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계가 중국을 구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이 세계 구한 거야라고 중국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진 만큼 중국의 거품이라는 게 그때 생기기도 했는데 그러고 보니 그때는 조금씩 조금씩 이번에는 유로화가 잠깐 약세이다가 일본이 힘들 것 같으면 N화 약세 시켜주고 나머지는 또 다시 강세를 참고하면서 돌아가면서 뭔가 이게 구조적으로 오케스트라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패권 전쟁이 한복판 속에서 위기가 온 건 사실 대공학 때 이후로 이번이 처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국제공조 측면에서는 이번에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아직 모르는 게 있죠.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출범한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나온 청사진이 없다는 거죠. 물론 말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못지않은 굉장히 강한 말들을 쏟아냈지만 실제로 정책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백신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 봐서는 그렇게 사이좋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사이좋게 제가 보니 화합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에 부통령일 때 내가 실수했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중국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지냈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패권 전쟁이 21년, 22년에 불거지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글로벌 공조가 없으면 사실은 위기는 훨씬 더 가속화되고 어떻게 될까요?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글로벌 공조는 안 되고 서로 각자 도생에 나서면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그 질문은 거의 한 편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저도 높다는 데 동의하면 네.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이런 거거든요. 패권 교체이거든요. 미국이 이번에 못 막으면 1, 20년 뒤에는 패권이 교체된다는 걸 미국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건 어느 대통령이 되든 이게 민주당 대통령이든 공화당 대통령이든 그건 미국의 숙제니까 네. 앞으로 10년 내로 만약에 중국하고 패권 다툼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20년쯤 뒤에는 사실 미국이 불리해지거든요. 지금은 미국이 훨씬 유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든 이번에 결단을 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시제적 사명으로부터 미국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걸 굉장히 허투루 보지 않는 한은 패권 전쟁, 경쟁 정도가 아닌 전쟁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아주 치열하게 바이든 임기 동안 싸워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여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 회기들이 뒤에 좀 붙기 때문에 이거보다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줘가지고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민족에게 적용될 만한 뭔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옛날 2008년하고 달라서 열강들의 상황이 지금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없었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머징 마켓이든 한국이든 그게 뭘까요? 하나만 주고 가세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시작을 언제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이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크잖아요. 아마도 코로나19에서 실무 경제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기 시작하면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공격을 시작할 거고요. 중국 데리기를 네. 그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거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19에서 미국이 언제쯤 회복되느냐가 진짜 모든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회복되는 순간 주가는 끝이네요? 네. 백신이냐. 끝이냐 하면 좀 너무 극단적이고요. 게임 스톱. 조금 극단적이고 좀 너무 극단적으로 갑자기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 회복이 되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방식이든 칼을 꺼내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지난번에 트럼프랑 중국이랑 싸울 때도 싸우긴 싸우더군요. 그래도.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안 그래도 양쪽이 다 경제가 어려운 경제가 안 어려운 시기는 없었습니다만 항상 경제가 어려운데 서로 그렇게 공격하면 패권 전쟁은 백년지 대개니까 그거야 누가 숙제할지는 알아서 정할 인지지만 내 임기 때 내가 피곤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불경기로 고통받는 인민들이 그래도 중국 타시고 그래도 미국 타시니까 우리 싸우자라고 할까 그거는 그러겠죠? 그런다는 전제를 갖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분명히 싸우는 것보다는 안 싸우는 게 조금 더 낫고 특히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신 건데요. 우리는 전 세계가 파티를 즐길 때 팁 받는 웨이터 같은 나라니까. 이제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블랙스완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항상 그렇듯이 예측한 건 블랙스완이 아니거든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설마 이렇게까지 경제가 어려운데 설마 싸우겠어? 라고 할 때 만약에 첫 번째 칼을 꺼내두면 굉장히 강력하게 증시에 첫 번째 칼이 아마 가장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인들과 기관들의 공매도 전쟁에서 보이는 이런 여러 해프닝들 내지는 사건들이 실제로는 그냥 주식시장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저도 뭔가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산 쌓기 경쟁에서 뒤떨어진 이른바 그런 분들이 표출하는 불만의 형태라고도 느껴지거든요. 그걸 감싸 안고 도닥이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정치적으로도 벌어지고 사회적으로도 벌어질 텐데 그런 에너지를 바깥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경쟁국과의 분쟁 때로는 전쟁 이런 거라서 적절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꾸 미중 패권 전쟁에 관심이 있으셔서 원래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럼 아예 다음번에 오히려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만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격차 사이로 자꾸만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불만을 밖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쓸 것 같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얘기를 진짜 중요한데 한국의 특수성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저는 98년, 99년의 유럽 상황 또는 88년, 87년의 일본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자산을 축적한 50, 60세대가 지금 현재 현금을 들고 있는데 이분들이 예전에 성장률이 높았을 때는 실물에 투자하셨을 거예요.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장사를 시작하거나 그러면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아니면 이자가 높았겠죠. 금리가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금리는 제로가 되고 어디 투자해도 실물 경제에서 투자해서 성공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유럽의 98년, 99년처럼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은퇴 세대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산 시장에서 어딘가 초과 이익을 얻을 때를 찾게 되고요. 이렇게 저성장이 된 경제에서 고령화 초입에 가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레니엄 버블, 그때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유럽 경제도 굉장히 큰 버블이 일어났고요. 그때 2000년 상반기에 기록했던 최고의 주가를 사실 유럽이 지금 20년째 아직 못 돌아오고 있어요. 유럽의 평균으로 볼 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 이유가 50, 60세대가 은퇴를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자산이 가장 많이 쌓았고 3만 달러 시대의 아주 주역이었던 분들 그분들이 정말 그 쌓은 자산으로 지금 현재 우리 자산 시장의 기둥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 우리 같은 나라들의? 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유럽이 20년 전 일본의 30년 전에 뭐가 문제였냐면 이 자산 시장에 또 더 비싸게 사줄 2030세대의 기반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항상 거품이 그래서 강하게 꺼지든 약할 것이든 그래서 1, 2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격하게 짧게는 얼마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정도는 더 격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금 더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격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버블을 즐겨야죠. 왜냐하면 이 버블은 저는 항상 버블은 즐겨야 자산을 더 빨리 모으시는 방법이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그 후폭품도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과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있게 이제 21년, 22년, 3년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이 점점 더 압축되고 단축되고 있어서 2023년으로 예상됐던 그 시기가 2021년 겨울일 수도 있고 또 다시 패턴으로 돌아가면 미국의 S&P 지수는 3년차에 하락을 한 다음에 4년차부터는 진짜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거든요. 다시 우리나라가 박스권에 빠졌던 게 3년차 때 같이 타격을 받았어요. 미국, 유럽, 한국 다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건 미국뿐이었고요. 유럽에 약간 상승이 있었다면 한국은 3년차 이후로 박스권에 빠진 겁니다. 2011년 4월. 왜 못 따라가요? 우리가 소규모 개방정제로 갖고 있는 단점들이 그때 드러났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3년차 패턴이 반복됐을 때 3년차에 자산시장의 약점을 딛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정말 미국이 만드는 빅테크 밸류체인에 정말 들어갈 수는 없냐 시험 때 저는 3년차에 시험을 당할 것 같고 다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빅테크 밸류체인에 들어가야 된다?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일본이 못했던 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박스권에 독일조차도 닥스케이라는 지수를 보면 20년 동안 장기 박스권에 갇혀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희망은 있죠. 굉장히 강력한 희망이 있고 일본이 못했던,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못했던 도전을 이제 앞으로 2, 3년 동안 해나가야 되는 굉장히 도전의 시기가 앞으로 2, 3년 동안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불리한 건 인구구조죠. 인구구조를 딛고 나가야 됩니다. 인구구조는 불리하고 지난번에도 4년차에 미국이 좋아질 때 우리나라는 못 쫓아갔다. 못 쫓아갔습니다. 못 쫓아간 이유가 2012년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이다? 네. 차화장이 무너지면서 못 따라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 따라갈 가능성보다는 사실은 인구구조가 무너지면서 자산시장을 버팀목들이 무너지는 게 4년차에 못 따라가는 가장 위험성이 큰 부분이라고 소규모 개방 경제는 다른 나라 좋으면 덩달아 좋아지는 장점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미국만 좋아지고 그 당시에 중국 증시가 못 따라가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이 더블 딥에 빠졌는데 우리는 미국을 따라간 게 아니라 나머지 세 개를 따라갔어요. 소규모 개방 경제. 미국만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으로만 수출한다면 중국의 증시가 꽤 커져서 그렇군요. 중국의 증시도 그때 박수권에 갇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유럽도 사실 유럽이 더블 딥에 가면서 우리는 세계 시장으로 다 수출하고 미국 수출의 정도가 물론 4분의 1 정도니까 거기서 미국만 따라갔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박수권에 갇혔는데 이번에도 3년차, 4년차의 굉장히 큰 도전. 이 도전은 저는 우리나라를 꼭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하나하나를 좀 하나가 다 주제들이라서 따로 좀 시간을 들여서 다시 모셔서 좀 듣거나 아니면 제가 따로 듣고 와서 여러분한테 브리핑을 좀 해드리거나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과거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년차, 2년차, 3년차 때 주가가 변동이 어땠는지 이번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올해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고 조금 더 시계를 길게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빨라지는 문제 때문에 이 버블 시기가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비관적인 곡선이 더 눈에 들어온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고 조금만 장기로 놓으면 그럴 것이다. 관건은 전 세계 주요국, 경제국들, 유럽, 중국, 미국 중에 뭔가 그래도 잘 회복되는 경제권이 있긴 있을 텐데 다 셋 다 좋아지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얼마나 그쪽의 수혜를 잘 받을 수 있게 캐치업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일 것이다. 특히 패권 전쟁에서 줄타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죠. 그래야 되겠네요. 제일 어려운 건데. 고맙습니다. KBS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